안녕하세요.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이런저런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가능한 게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만남을 가능한 피하고 싶은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저의 경우는 화재를 독식하고 모임 내내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이야기만 쏟아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죠. 만남을 가진다는 것이. 이런 유행의 사람과 함께 모임에 참석하게 되면 일단 머리가 지긋지긋 아픕니다. 그리고 모임 이후에 그렇게 기분이 상쾌하지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화재를 독식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이룬 과거의 성과에 큰 자부심과 그리고 자신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내심은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들을 필요도 없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볼 필요도 없다. 그런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묻는다는 것은 자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묻게 되는 것이죠. 일단 특정 주제에 대해서 말이 시작되고 나면 도저히 거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적인 그런 인간들과의 만남에서도 이런 유행의 인간은 정말 골치가 아픕니다. 그런데 한 국가나 어떤 단체의 리더가 이렇게 마치 폭폭수 쏟아내는 것처럼 자기 이야기만 그냥 때리한다. 이건 참 제가 볼 때는 힘든 경우 대책이 없는 경우다 이렇게 봅니다. 중앙일보 심새롬 기자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아주 흥미로운 기사를 실었습니다. 제목은 할 말은 하는데 혼자 한다. 예당 tv 토론 준비자들의 근심은 바로 다변이재명이다. 그냥 기사 제목을 보는 것만으로써 그동안 살아오면서 겪었던 경험들을 통해 가지고 어떤 일인지를 훤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회생활하면서 워낙 그런 유행의 인물들을 많이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지식에 많고 적음에 관계가 없습니다. 지위가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아주 구조적인 그런 특성이 바로 어떤 모임에 참여해서 자기만 그냥 쏟아내는 폭포수 쏟아내는 그리고 일체의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묻거나 다른 사람 상황을 묻거나 다른 사람에게 마이크를 넘기는 법이 없는 그런 유행의 인간들입니다. 가장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특성이기 때문에 특히 성인들의 경우에는 바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정말 잘났어라는 믿음이 다변으로 연결됩니다. 내가 정말 잘났어 다른 사람들 입 닥쳐라는 것이 그냥 다변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그러니까 투명인간이나 거수기 정도로 자기의 말을 들어주는 대상 정도로밖에 생각이 되지 않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이라든지 다른 사람의 상황이라든지 또 다른 사람들의 의견 같은 것은 물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잘났기 때문입니다. 심새롬 기자의 기사 내용 중에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다변으로 정평인 아이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1월 6일 날 중앙일보와 한국행정학계, 한국정책학계가 공동주최한 차기 정부 운영 대통령 후보에게 듣는다 1차 토론회에서 5580자 분량의 기조연설을 했다. 반면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참석한 1월 13일 2차 토론회 기조연설은 2860자의 2배에 해당한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이재명 후보가 태생적으로 각종 현안에 관심이 많은 데다가 정책 공부를 이어가면서 아는 게 많아지다 보니 말이 점점 길어지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주당 중진 의원의 주장 가운데 태생적으로 각종 현안에 관심이 많다 보니 이렇게 표현했지만 태생적으로 말이 많은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후천적으로는 상당히 입지전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많은 것을 성취했기 때문에 내가 잘났다 내가 다 안다 이런 것이 좀 강한 편인 거죠. 행정학계 정책학계 토론회 당시 이재명 후보는 총 4개의 질문을 소화했고 첫 질문을 받고 시간이 얼마나 괜찮냐 하더니 3천 자가량의 답변을 쏟아내고선 말이 너무 길었다. 답변할 때 몇 초 안에 이런 게 습관이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니까 이런 토론회에서 고작 질문 4개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질문을 받은 사람들보다도 답변한 사람들이 이야기가 지나치게 길었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 질문에서도 그런 20분 6200자 가량을 혼자 떠들었다. 반면 윤석열 후보는 비슷한 시간 동안 참석자 10명과 질의응답을 주고받았다. 선거가 막바지로 치닫으면서 이재명 후보는 기자들의 개별 질문에 10분 이상을 할애하거나 하루에 여러 분야의 다른 공략을 서너 개씩 연쇄 발표해서 메시지 과잉에 시달리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다. 지난 12월 한국경영자총회표를 찾아가 진행한 10대 그룹 CEO 토크 넥타이 풀고 이야기합시다. 행사 70분간 참석자 절반이 바른 기회를 못 얻고 이재명 후보가 40분 넘게 말한 일도 있었다. 대단하네요. 그런 자리에 가면 만일 제가 그 자리에 이재명 후보의 위치에 섰다면 많이 들어야 되는 거죠. 많이 듣는다는 이야기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상황을 정확하게 내가 배운다는 것이죠. 이렇게 70분 가운데 40분 넘게 자기 이야기를 쏟아낸 겁니다. 내가 잘났다는 겁니다. 내가 다 아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아주 강하게 반영된 그런 경우입니다. 베네수엘라의 포퓰리스토로 유명했던 또 독재자로 유명했던 우거 차베스도 무척 달변이었습니다. 우거 차베스도 1992년도에 쿠데타를 일으켜서 실패하게 되니까 본인이 투항하는 조건으로 아주 특별한 것을 내세웁니다. 자신에게 방송연설할 기회를 달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협상이 마무리돼서 방송연설을 통해서 자신이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깊은 인상을 베네수엘라 국민들에게 남기게 됩니다. 말을 아주 잘한 것이죠. 우거 차베스도 스스로 말을 잘하니까 정말 잘한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던 인물입니다. 그런 대통령이 되자마자 일요일마다 대국민 생방송 토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했습니다. 그만큼 남 앞에 나서기를 좋아하고 또 말하기를 좋아했습니다. 2005년에는 대국민 생방송 토론 프로그램을 자국이 아니라 쿠바까지 가서 진행합니다. 쿠바 서브에 있는 피나르 델 리오에서 무려 6시간 동안 쿠바에 카스토로 국가평의회 의장과 나란히 앉아서 그렇게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말하기를 좋아하는 이재명 후보가 아마도 대통령이 된다면 그런 kbs나 nbc에 자기 이름을 건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달라 이렇게 요구할지도 모릅니다. 가능수층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대통령의 요구를 누가 감히 거부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면 우리는 매주 대통령의 프로그램 운영을 봐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매주 한 번은 뉴스가 나오는 땡뉴스가 아니라 이재명과 함께하는 토론 방송 가칭을 우리가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동안의 경험을 미뤄보면 화제를 독식하고 자기 이야기를 계속 쏟아내는 사람들의 정신구조는 크게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잘났다. 나는 정말 잘났다. 나는 아주 잘났다. 나는 많이 한다. 나는 정말 많이 한다. 이런 확신을 가진 거죠. 그리고 다음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나는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상대방에 대한 배려심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들이 대개 마이크를 잡으면 놓치지 않고 그냥 쏟아내는 특성을 갖게 됩니다. 아마도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아주 특별한 그런 일들을 많이 볼 수가 있다고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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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병호TV